네, 정영실의 뉴스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6분입니다.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좀 되새겨보는 그리고 또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유리 팀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내일이 3월 3일이잖아요. 이 날이 바로 유엔에서 지정한 야생동식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지정한 세계야생동식물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야생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 많은 동식물 중에서도 또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거 어떤 점에서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사실 이게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작년에 발생했던 코로나19가 야생생물인 박쥐, 천상갑 이런 것도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좀 야생동물에 대한, 야생생물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 두려움, 무서움이 좀 생기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생태계라는 것이 굉장히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유기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순환관계에 있어서 어느 특정한 생물종이 사라지거나 한다면 균형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주로 나누려고 하고 사실 이런 해당 생물종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그런 다른 생물종조차도 같이 멸종이 빨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야생생물의 보호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런 과정들이 곧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냥 우리는 야생동식물이 그냥 사라지면 그냥 그 종이 없어지는 건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연결고리가 다 있고 균형이 맞춰져야지 천적이 예를 들면 사라져버리면 다른 동식물이 많아지고 하니까 그렇죠. 맞죠. 그게 또 생태계인 거죠. 그게 또 파괴됨. 우리 결국 인간에게 그거는 온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에서 살아가는 야생생물은 어떤 게 있고 어떤 위협에 처해 있는 건가요? 우리가 대부분의 야생생물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 아마도 공원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양한 인간활동이 집중되는 도시 중심부 예를 들면 소음이 좀 심한 그런 도시 중심부보다 환경성이라든지 생태적 가치가 조금 더 있는 여러 방면에서 야생생물들이 살아가기 적합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을 방문한 시민들로 인해서 야생생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같이 방문했던 반려견들이 배설물이 배설물이나 또는 쓰레기 같은 오염원들이 수생태계를 오염하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이런 오염원들 자체가 서식처를 위협하는 경우인 거죠. 그리고 또 공원 내에서 자전거를 이용을 하신다면 이런 자전거를 타면서 도롱룡 같은 또는 개구리 같은 이런 양서 파충류들이 지나가다가 치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일명 로드킬인 거죠. 이런 경우들이 공원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특히 조시공원 내에서 로드킬에 가장 취약한 생물종이 생물종이 또 양서 파충류인데 양서 파충류? 네. 안타깝게도 이런 양서 파충류인 도롱룡, 개구리 같은 이런 종류들이 로드킬 말고도 처음 위협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게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너무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게 이들은 세계자연보정연맹이 지정한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할 확률이 가장 높은 종으로 꼽기도 합니다. 지금 멸종할 확률이 가장 높다? 네, 맞습니다. 정말 예전처럼 그렇게 개구리 소리, 여름이면 정말 귀가 따갑게 들었었는데 요즘엔 전 같지 않다는 생각은 들기는 들어요. 맞아요. 이유는 어디 있는 건가요? 양서 파충류들은 대부분의 서식지가 환경 변화나 또는 오염, 또 주변의 생태계의 온습도의 변화에 따라서 민간하게 영향을 받는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양서 파충류들이 또 보호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자신보다 몸집이 작은 벌레들을 또는 해충들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고 또 이런 개체수를 조절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신보다 몸집이 큰 조류나 또는 소형 포유류 등의 먹이가 되어주는 중간 다리 역할. 그러니까 벌레를 먹고 조류나 포유류의 먹이가 되고 네, 맞아요. 먹이 사슬에 딱 중간 자적. 그러면 이 양서류가 없으면 해충들이 엄청 늘어나겠네요. 네, 맞아요. 특히 도심의 해충들이 늘어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생태계의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립생태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 이를 가정을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두루미, 올빼미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두루미, 올빼미를 포함해서 뜸부기, 대륙사슴, 사양노류 그리고 또는 전 세계에서 딱 한반도 중서부 지역에만 서식하는 수원 청개구리가 멸종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런 야생동물들을 보호하려면. 사실 대부분의 야생생물들이 주변 지역의 생태계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생물종을 보호 대상으로 지정을 할 경우에는 그 생물종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서식처를 보호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야생생물과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 일대를 보호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생태경관 보존지역이나 야생생물보호구역, 철새보호구역 같은 생태계 보호지역들이 대표적입니다. 철새보호구역은 저희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시민들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들어갈 수 없는 건가요? 이용하실 수 있나요? 이 공간들을? 사실 이용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게 보호를 목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하지만 시민들의 이용과 또 편의에도 초점을 맞춰서 조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를 보호해야 되고 또 인간의 출입을 막아서 보존을 해야 될 공간이 사실상 관광자원처럼 소모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막 출입을 하다 보면 결국 그 생태계는 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지역 지정 자체가 효과적인 그런 보호 방안이기는 하지만 지정만 해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정한 후에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입산금지제 또는 안식휴식제 이런 것들을 후속 방안대로 도입을 해서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간의 손길이 조금 덜 닿도록 어떻게든 좀 하는 방법을 더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네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원 같은 곳에 야생생물들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원들 또는 산 이런 곳들을 방문을 하셨을 때 공원 생태계의 구성원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공원에 누가 살고 있을까? 인간 말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인간 말고도 또 다른 누군가가 살고 있을까? 깊은 데를 가면 노루 이런 경우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맞아요. 사냥을 만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서울에서도 사냥이 발견된 적이 있거든요. 이간특 경우는 사냥이 먹을 것이 부족해서 깊은 산에서 내려온 경우였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그런 경우가 재작년에 있었죠. 서로 놀래요? 그쪽도. 그렇죠. 서로 놀래요. 맞아요. 우리 사람들도 놀래요. 제가 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공간에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해 주시는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철새보호구역 같은 데를 방문을 했다. 그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런 구역 같은 곳들, 특히 생태계를 보호하는 지역들은 들어가지 않으시는 경우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방문하지 않는 것이 제일 보호하기 좋은 그런 과정인 것 같고 만약에 사람들의 출입이 허가되어 있던 그런 공원 같은 곳을 방문하셨을 때는 큰 소리를 내는 것을 일단 지향하시는 게 좋은 거죠. 조류들은 소음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을 지향을 하고 또 함께 방문한 반려동물이 있었을 경우에는 양소류 같은 그런 소생물 서식 공간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 물가에 많이 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반려동물들이 그런 서식 공간에 배설물들이나 또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쓰레기 같은 것들, 오염원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특히 수생태계에는 너무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평소에 공원에서 자전거를 자주 타고 다니신다면 자전거 도로를 달릴 때 로드키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속도를 줄이면서 다닌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이 이제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인데 저희가 끝으로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일이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입니다. 일단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행동들이 야생 생물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기후변화가 작은 어떤 생태계의 변화들이 또 더 크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유리 팀장과 함께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을 앞두고 어떤 위협에 처해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짚어봤습니다. 정영실의 뉴스브런치 3월 1일 화요일 순서 마치고요. 내일부터 사흘간은 KBS 공사 창립 기획자담이 방송이 됩니다. 특집 방송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